그러면 재밌다 한 분 더 뽑아볼까? 너무 재밌다 아니 방금 이 분의 친구가 여기 있었던 거 같아 누구 부럽다고 아니면은 아 그럼 아까 제가 아까 물어보기로는 오늘 수능 보신 분이 별로 없었잖아요 오늘 수능 보신 분 중에 한 분을 저 그 남자분 네 저분이 손을 제일 먼저 드셨어 네 저 분 그래도 수능을 보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분에게 드리기로 언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수능을 보셨구나 안녕하세요 수능 보셨어요? 진짜? 잘 보셨어요? 네 아 진짜요? 꼭 어디 원하는 대학 붙을 거 같아요? 네 노래 갈게요 아 네 꼭 꼭 붙어서 원하는 대학 가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 하실 거 같아요 아니에요? 공부를 굉장히 잘 하실 거 제 노래 많이 아세요? 많이 아세요?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태양의 후회라는 드라마 보셨나요? 네 태용의 드라마 보셨어요? 네 태양의 후회라는 드라마에서 에브리타임 제가 에브리타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네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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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왔었는데 자꾸 어 손을 떨지 마세요 수능 볼 때 떨지 마셔야 되고 나 손 잡을 때도 떨지 마셔야 되고 오케이 그러면 친구랑 같이 왔어요? 친구분 동영상 찍어달라고 했어요? 아 오케이 준비 제 눈 마주치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아 손을 떨으시면 손을 너무 아 죄송합니다 이 분 안 될 거 같아요 119 좀 불러주세요 아 안 돼요?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에브리타임이라는 노래 불러드릴게요 아 네 하세요 하세요 근데 근데 손이 떨려서 이게 녹화가 되려나? 됐어요? 준비됐어요? 네 어 에브리타임 I see you 그대 눈을 볼 때면 자꾸 가슴이 또 설레어와 내 운명이죠 세상 끝이라도 지켜주고 싶은 단 한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어 이렇게 저의 노래 선물 증정식이 모두 끝났고요 어 여러분들 재밌으셨어요? 네 네 처음 제가 왔을 때 서로 다 낯가려서 아 네 너무 재밌어요 이러셨는데 노래 선물 주니까 바로 네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곡만 남았는데 너무너무 아쉽죠 네 마지막 곡 하지마 일단 마지막 곡을 남았는데 제가 준비한 원래 준비했던 마지막 곡은 딱 지금 분위기에 어울리는 밤이 되니까 밤이 되니까 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 이 노래 다 아시죠? 네 이 노래 모르면 나 이 노래밖에 없단 말이야 어 밤이 되니까 라는 노래를 우리 아까 세일스 할 때처럼 크게 같이 마지막으로 네 할 거예요? 네 그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근데 이 조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네요 여길 안 보는데도 점이 막 이렇게 앞에 점이 생기네 왜 그러지? 네 밤이 되니까 를 같이 불러보고 네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럼 밤이 되니까 하고 하나 더 하고 갈게요 네 밤이 되니까 일단 네 같이 그 대신 같이 크게 불러야 돼요 예예 예예